오 이중이네요 한 채를 내가 먹어야 되겠지 아내와 함께 주말에서 식사하러 왔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이거 소스 뭘 걱정이옴 여기다 소스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래도 되게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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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냉으로 시작한 다음에 찰떡한 걸로 먹겠습니다 고추냉이 이렇게 먹어야 좋아요 맞나?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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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는 고춧가루 돈까스 참아 음식들 잘해 안심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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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 오래라 올리빔 Slush 토트맨 stem 혼자 어떻게 먹어 이거 계란비티 국물이 담백하구만 맛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